네 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에서 오토 세이브 기능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 세이브가 원래 기본적으로 다 켜져 있고 오토 세이브 기능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텐데요 제가 이제 레슨이나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오토 세이브 설정을 그냥 놔두고 작업을 하다가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굉장히 그 작업에 어떤 찌꺼기 파일들이 많이 생성이 돼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굉장히 좀 관리하기에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토 세이브 기능은 프리퍼런스 들어가면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죠 프리퍼런스는 맥킨토시에서는 바로 큐베이스라고 써 있는데 밑에 있구요 윈도우에서는 파일 항목에 들어가면은 여기 어딘가야 있습니다 맥킨토시이기 때문에 프리퍼런스를 여기에 있구요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제너럴 이라고 하는 그런 메뉴에 보면은 오른쪽에 오토 세이브가 이렇게 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켜져 있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세팅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이 세팅을 꼭 바꿔주라는 것을 저는 이제 항상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토 세이브 이런 어떤 설정을 좀 바꿔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유용하게 파일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오토 세이브 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은 오토 세이브가 되는 간격이거든요 근데 기본 값은 15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작업하다가 예전에 윈도우에서 작업할 때도 그렇고 가끔씩 정전이 된다던가 프로그램 오류가 나가지고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15분 전에 거를 가져온다 치면은 조금 시간적인 어떤 그런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웹퍼는 그냥 해보다가 아 이거 조금 줄이는 게 낫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요즘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5분 정도에 놓고 씁니다 너무 짧게도 되긴 되는데 한 1분 이렇게 놓고 써도 되는데요 컴퓨터 사양이 괜찮은 분들은 오토 세이브 되는 게 별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사양이 조금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오토 세이브 될 때 살짝씩 멈추는 느낌이 같은 게 들 때가 있어요 윈도우에서는 모래시계, 매킨토시에서는 바람개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살짝살짝 멈칫멈칫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낮으면 또 그런 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5분 정도에 놓고 씁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맥시먼 백업 파일인데 백업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큐베이스에서 BAK 파일로 만들어지거든요 백업 파일이 10개씩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레슨 할 때나 아니면 주변에서 보면 작업한 프로젝트를 폴더로 딱 가져와서 보는데 폴더 안에 파일이 막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다 어떻게 쓰는 파일이냐 그랬더니 잘 몰라요 당사자들도 그냥 뭐 생성된 파일 백업 파일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작 한 번도 또 쓰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1이나 2에 놓고 쓰는데요 그냥 1만 놓고 써도 크게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작업하다가 날라갔을 때 백업 파일 그러니까 큐베이스에서는 BAK 파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게 계속 여기 하나의 파일에 덮어 씁니다 그래서 5분이 지나면 바로 직전 거 덮어 쓰고 5분 지나면 덮어 쓰고 근데 이게 10이라는 얘기는 5분 전 그 다음에 10분 전 그 다음에 15분 전 20분 전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10개가 될 때까지 파일이 근데 작업을 하다가 어 날렸네 근데 가만있어 봐 25분 전 걸 불러와야지 이런 일들이 저는 거의 없었어요 15분 전 걸 대부분 바로 직전 거를 불러오기 때문에 10개까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좀 편리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10개 놔도 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이나 2 정도에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설정을 굉장히 뭐 간단하죠 제가 이제 다루는 팁들이 주로 꿀팁이지만 간단한 거 위주로 일단 먼저 다루고 있어요 초심자 분들을 위해서 근데 어쨌든 굉장히 간단한 팁인데 큐베이스를 오랫동안 쓴 사람들도 한 번도 이거를 설정을 만지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오토 세이브 이 설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집권 넘어가야겠다 생각해서 이 영상을 담게 되었습니다 한 5분 정도의 인터벌과 엑시먼 백업 파일은 하나나 두 개 정도 놓고 작업을 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도움이 되는 아주 유용한 꿀팁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로크뮤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출구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